바다에 힘을 담은 고래음 잔인표 윌 그리프입니다. 밀밀 기다려 박수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쇼! 준비됐죠? 뛰어! 어둡고 탁한 나의 창의 미래리던 밤에 미누를 보고 찾아와 세상에 제일 아름다운 미소가를 채우고 떠나버린다 구름이 깨려 풍붙이서 반짝이는 밤에 하늘을 보며 걸었어 이 밤도 그댄 나에게로 도르러 왔다 넌 영원한 여행을 떠날 거야 근데 나를 나를 잊었나 근데 나를 친절 여린 눈은 오늘 밤도 네가 내리는 너도 매일 매일 기다려 근데 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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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었나 근데 나를 가르친줘 여린 오늘 오늘 밤도 네가 때리는 너도 매일 매일 기다려 러브! 됐다! retail rokoop 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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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연 러브! 러브! 흙いえ! 프레이러 4, 2, 3 그대 나를 나를 잊었나 그대 나를 친절 여기 그대 믿은 모든 밤도 네가 때리는 밤도 매일 기대요 그대 나를 나를 잊었나 그대 나를 친절 여기 그대 믿은 모든 밤도 네가 때리는 밤도 매일 기대요 그대 나를 나를 잊었나 그대 나를 친절 여기 그대 믿은 모든 밤도 네가 때리는 밤도 매일 기대요 예, 여수! 소리질로!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바다의 힘을 담은 고래운 자리표 웨이클리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또 여러분들과 함께 뛰어놀 준비를 많이 했는데요 다음 곡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 하면서 제가 저희 팬들 있는 친구들 한 명씩 하면서 소개해드릴 건데요 여러분 뛰어노 준비 됐어요? 싸이의 나팔바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막수 채우세요 즐겨줘 우리 기사여 아무 사랑 사여 Let's keep it up, leave it up, baby 내 세상이 나를 모두 판단의 대로 그냥 사는 너의 생일대로 나팔바지를 입고서 잣다리를 짓고서 한 두 다리를 떨면서 건들고 건들고리면서 오 오 쉬지 않지나 다 끝몰시지나 우린 고위지만 웃을지 않지나 다시 안 가지가 원래 막한 놈이니까 월 굴 두꺼치나 지금 갖고 두꺼치나 내 신발은 과긴 하지 내 여자는 산박하지 내 어깨 봉글어가지 내 마진 나팔바지 너팔바지 나팔바지 너팔바지 야 뜨거иц 살려, 엄마처럼 살려 Let's keep it up, leave it up, baby 애쓴다고 안 내게 되지 않아 꼭 좀 능력 짓게 다져버려 에너지 모아서 파도 하자 돌리고 신나는 허리 돌리고 우기서 워클랜드고 그린 게 아니야, 다른 것뿐이야 판단을 하지마, 너네 느끼다니까 따르다고, 흘리다고 하지 말라 말씀이야 입마, 입마, 하지마 그린 입마, 입마, 입마 결심 많은 광이 나지 내 여전히 쌍박하지 내 어깨에 봉들어가지 내 바지도 나팔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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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어깨에 봉들어 내 어깨에 봉들어 나팔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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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기살려, 엄마처럼 살려 Let's keep it up, baby 나팔가지 여러분 소리질러 기다리스트 송태영 기다리스트 송태영 기다리스트 송태영 기다리스트 송태영 기다리스트 송태영 기다리스트 송태영 탄테영 기 intentions 고맙고 아니 그 웰클래프도 대단하긴 한데 함께 즐기시는 여러분이 더 대단하시네요 이야 한 분도 빠진 것 없이 박수 보내주시고 그러니까요 잘 지켜주시고 그러니까요 함께 해주시는 게 더 고마운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기분 괜찮으시죠? 기분 좋으신 거 맞죠? 더우세요? 시원하죠? 날씨도 도와주네요 오늘 그러니까 말입니다 혹시나 비 올까봐 걱정 많이 했는데 오늘 날씨가 정말 여러분들이 경연과 공연을 보기에는 최상의 날씨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계속 많은 분들이 함께 계시고 이것저것에서 많은 팬분들이 강아지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강아지까지 왔어요? 강아지도 경연을 보기 위해서 강아지도 보다 생각을 해야죠 전국에서 강아지들이 오고 있어요 강아지로 무슨 대화를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우리 여수는 정말 많은 축제들이 있습니다 지하 다양한 지역의 축제들이 있고 말씀드린 대로 낭만버스킹은 10월까지 쭉 진행되니까 많은 분들이 함께해서 즐겨주시면 좋겠고요 또 저희가 알기로는 다다음주에 9월 7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 7일에 불꽃축제가 여수에서 펼쳐져서 많은 우리 전국에 계신 많은 분들께서 여수를 찾아서 여수 밤바다 불꽃의 향연에 빠지실 것 같습니다 지금 유람선 지나가네요 풍경이 너무 좋아요 하나의 그림이네요 그러니까요 잘 어우러졌네요 준비가? 되셨나요? 혼자 하시나봐요 혼자 하세요? 혼자 하시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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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하시나봐요